안녕하세요. 상구상구 주상구 주식비상구입니다. 이번에 DS단석 한번 알아볼건데요. 자 다행히도 제가 오전에 영상 찍어서 올렸던 것처럼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습니다. 물론 이 25만원 부근에서 지금 막고 튕기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. 자 이 25만원보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전에 저항선이었던 부분이고요. 그 전에는 지지선이었던 부분이죠.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항선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막고 튕기수 밖에는 없는 자리고요. 추가적으로 제가 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가 1 혹은 5 뒤에가 000 떨어지는 자리는 이 항상 라운드 피겨 자리처럼 지지를 받고 저항을 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. 자 왜 다? 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결혼식장이라든지 장례식장 이런 데 가더라도 6만원, 7만원, 5만, 500원, 5만, 1,000원, 10만, 500원 이런 식으로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자 보통은 5만원 혹은 10만원, 15만원, 20만원 이런 식으로 딱딱 이 5만원씩 끊어서 내다 보니까 그만큼 1과 5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영상을 9시 45분에 한 번 올렸어요. 장 전에 찍어서 빠르게 올린다고 올렸지만 그래도 장이 열린 다음에 지금 올라갔습니다. 자 제 지난 영상 잠시만 보고 가겠습니다. 자 현재 10시 24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영상은 점심시간 혹은 좀 더 지나서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지금 10시 24분 현재 기준으로 약 39분 전에 자 올렸던 영상입니다. 39분 전에 아무리 주가가 다시 한 번 상승을 하다고 해도 자 1차적으로 이 25만원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. 자 왜다 이미 위에서 저항선이었던 부분이고 거꾸로 지지선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저항선이 되는 부분이죠.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잡으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제가 장 전에도 찍고 지금 장 중에 점심시간도 안 돼서 빠르게 다시 한 번 찍는 이유가 뭐다? 자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영상이 제가 지금 찍는다고 해서 지금 바로 올라가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간으로 제가 찍어도 구독자님들이 봤을 땐 이미 과거의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한 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. 자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성이 심해질 때는 자 항상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. 영상으로는 저와 저희 구독자님 저희 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16일이죠. 이때 저희가 8시 46분에 제가 타점을 22만 5천원에 드렸었어요. 마찬가지로 저희도 같이 물려 있었다는 거죠. 자 하지만 어떻게? 자 결국은 손실을 본 게 아니고 결국은 자 수익을 봤다는 겁니다. 제가 오전에 영상 찍으면서 자 8시 27분 이때도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단석 8시 40분쯤에 다시 한 번 대응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가다 보니 제가 매일 원래 단타 종목들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자 못 드릴 것 같아서 빠르게 오전에 영상을 찍다 중간에 마무리를 해버렸었습니다. 자 왜? 이 단타 종목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25만원 부근 자 물론 이 최고가인 25만 4천 5백원 자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자 하지만 일단은 일부 비중을 25만 4천원 덜어냈죠. 자 항상 덜어낼 때는 자 비중을 정해놓고 덜어내 주셔야 되고요. 아무리 저점에서 잘 잡았다고 해도 고점이 왔을 때 자 일부 비중을 덜어내주지 않게 되면 즉 이 목표가 목표가를 설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? 자 당연히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매도를 안 했겠죠. 하지만 주가가 올라갈 땐 자 이렇게 일자로만 올라가진 않고 항상 이런 상승 파동 속에서 올라갈 수밖에는 없고요. 자 목표가를 설정을 안 해놓고 다행히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막고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제 계좌에 플러스 30%가 찍혀 있었다고 해도 자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자 실질적으로 수익을 본 게 아닙니다. 자 왜 다? 자 제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수익을 본 거지 자 20% 30% 찍혀 있다고 해서 절대 수익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 목표가를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. 자 일부 비중을 덜어내고 다시 한번 주가가 더 올라가면 자 전량 매도를 할 지연정 자 꼭 1차 1차 목표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. 자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보다 주가가 밀려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. 자 뭘로? 1차 수익금액 자 비중 50% 이 수익금액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가 있죠. 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? 자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다시 한번 타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님들 저희 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이미 비중을 한번 덜어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올라가면 이 타점 다시 한번 잡아서 자 전량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. 다시 한번 떨어지면 뭐다? 다시 한번 이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이 오게 되는 거죠.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제 계좌에 돈을 만들 수 있을 땐 꾸준히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야 계속해서 수익이 쌓이는 거지 절대 20% 30% 찍혀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꼭 꼭 해야 되는 게 뭐다? 자 목표가 그렇죠? 이 목표가를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.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은 자 방으로 입장을 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드리기 때문에 자 방으로 꼭 입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. 자 딱 10초 그렇죠? 10초만 투자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. 자 어떻게? 자 위에 번호 4892-9671 자 여기로 DS 자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 몇 초? 10초면 충분합니다.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. 자 들어오셔서 천천히 관망 한번 해 보시다가 자 별로다 그냥 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하지만 들어오시기 전에 꼭 한 가지 해 주셔야 될 건 자 구독,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 이 텔레그램 또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? 그런 분들은 자 위에 번호 4892-9671 여기로 DS 자 뒤에 K 한 글자만 더 적어서 보내주시면 카톡방으로 입장 도와드립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상을 이렇게 텀도 없이 찍은 지 불과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다시 찍는 이유는 뭐다? 이 영상이 올라갈 땐 또 이미 저한테는 현재의 시간이지만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과거의 일일 뿐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지금 연달아 찍고 있는 거고요. 저희 DS 단속 결국에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자 현재 이 25만원 부근에서 현재 맞고 지금 밀린 상황이죠. 현재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이 22만 5천원 기존에 제가 들어갔었던 22만 5천원 이 부근에서 다시 이 부근까지 밀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엔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요. 자 방으로 입장을 안 하시고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자 안전한 구간은 자 이 20만원 부근이 제일 안전한 부근입니다. 자 뭐가 지지 받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영상만 보고 이 타점을 잡으실 분들은 추천드리는 금액은 딱 이 20만원 부근이고요. 자 왜 다 정확한 라운드 피규어 자리죠. 이 호가의 단위가 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이 500원씩 움직이지만 이 20만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자 100원씩 움직이는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항상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자 하지만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22만 5천원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랑 똑같습니다. 자 어떤 거? 뒤에가 000 자 지금 현재는 다 000이긴 하죠. 하지만 5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쵸? 22만 5천원 자 지금 전에도 지지를 받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22만 5천원이 1차적인 저희는 목표로 잡고 있고요. 이때 다시 들어가도 주가가 다시 밀린다고 해도 제가 이때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. 자 결국은 더 밀린다고 해도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2만 5천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하지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수급량 체크하면서 이 호가 창을 보고 계실 분이 아니라고 하면 자 제일 안전한 구간은 어디? 이 20만원 구간입니다. 그거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 하지만 혼자서 이런 수급량 체크하기 어렵다 혹은 바빠서 체크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. 특히 저희 DS 단석으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입장을 해주시면 수익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 주가가 아무리 하락하는 자 이런 장이라고 해도 자 항상 이렇게 일자로만 내려가는 건 아니고 자 여기서도 항상 저점과 고점이 존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쵸? 자 그럼 이런 저점만 잘 잡으면 어떻게 된다?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. 이런 고점 부분을 놓쳤어도 너무 급하게 생각만 안 하시면 자 다음 저점이 왔어도 반등하는 시점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자 이럴 때 탈출만 잘 하셔도 자 결국은 약수익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거꾸로 주가가 아무리 올라갈 때도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이런 파동 속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. 자 여기서도 이 저점 고점만 잘 잡으면 자 수익이 당연히 극대화 될 거고요. 하지만 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이 타점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? 자 고점에 잘못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잘못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자 매도를 거꾸로 하는 거죠. 매도를 하게 되면 올라가는 장에서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고요. 주가가 아무리 30% 상한가에 갔어도 자 모든 사람들이 30%를 먹는 건 아닙니다. 10%를 먹는 사람이 있고 20%를 먹는 사람이 있고 뭐 5%만 먹는 사람도 있겠죠. 자 왜 그렇다? 자 들어간 타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타점 자 매수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? 이 나가는 매도 타점입니다. 매도 항상 매도하실 때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버리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자 항상 매도하실 때 자 비중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. 지난 12월 이때죠. 26, 27, 28일 자 급격하게 주가가 내려갔을 때도 자 이때도 제가 수익을 한번 내드렸습니다. 자 언제? 자 27일날 자 26일날 동시효과로 3시 20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? 바로 27일 다음 날이죠. 다음 날 장이 열리기 전에 자 시초가에 자 매도를 했습니다. 자 그럼 자 이때 그쵸? 12월 26일, 27일 자 이때 진행을 했던 거고요.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아무리 주가가 떨어지는 장이라도 어떻게? 자 저점과 고점만 잘 잡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.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딸랑 이 문자 하나 보내기 힘들어서 혹은 귀찮아서 자 어디로? 48929671 이것도 귀찮아서 안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쵸? 자 딱 몇 초? 10초예요. 10초 10초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자 어떻게? 48929671 여기로 GS 혹은 DSK 딱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방으로 입장을 시켜드릴 거고요. 자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방에선 제가 아침마다 자 뭐 해드린다고 그랬죠? 제가 아침마다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이런 단타 종목들 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자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 두 종목도 수익을 받습니다. 자 이스트 소포트 자 R 소포트 두 종목 다 당연히 수익을 받고요. R 소포트 수익을 받고요. 자 나머지 한 종목도 당연히 수익을 받습니다. 자 이스트 소포트 물론 이런 단타 종목들 자 100%로 매일 맞는 건 아닙니다. 자 하지만 자 틀려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틀리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액으로 뭐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자 고액으로는 이런 단타는 하는 게 아니고요.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이 소액으로 즐겨 보시면 자 꾸준히 수익이 나는 걸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. 중요한 자료나 정보들이 있으면 제가 방에서 빠르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꼭 입장을 부탁드립니다. 자 대신에 제가 원하는 건 뭐다? 딱 한 가지가 있죠. 입장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다? 구독, 좋아요 자 응원에 댓글까지 해주시면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. 그냥 화이팅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댓글로 화이팅 이렇게도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. 자 좋아요 구독하기에도 꼭 부탁드립니다. 자 저희 DS 단속 자 인재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인재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. 두산 로보틱스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지만 자 그디어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 돌아왔고요. 자 앞으로 어떻게 된다? 충분히 두산 로보틱스처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DS 단속 저희 모든 주주님들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.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10분 15분 20분 계속해서 보고 계셔도 이거는 또 지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격한 상황에서는 자 영상은 이미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. 현재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꼭 방으로 입장을 부탁드리고요.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, 알림,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